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 각자의 성도 각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게 됩니다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영적 교훈까지도 주심을 통해서 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벽돌로 지어져가기 때문에 건물을 벽돌 한 장이 빠지게 되면 분명히 그 건물에는 문제가 있고 끝내는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 되더라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이다 함께하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공사 중이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사고를 늘 복음 쪽으로 바꿔야 된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고 또 공사 중인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드림께의 성도들 몇 면을 보게 되면 어느 성도 같은 경우는 예배들이로 주일날 예배들이로 나오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이 삐뚤어져 있고 참 힘든 그런 신체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옆에서 도와줘도 정말 양말 하나 신는 거 세수 하나 하는 거 모든 하나하나가 옷 입는 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느 성도를 보면 세상에 사는 말로 보게 되면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자체가 있을까라고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강단의 계획을 선포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 있게 또 간단하게 함축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풀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과연 알아듣고 있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 열다섯 유형의 공식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드림교의 성도들 또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삼 중에 복합장애를 또 지금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하나의 벽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벽돌들이 정상적인 벽돌일까 혹여 불량품이지는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약해 보이고 심지어 불량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모든 관심 즉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원리스 공돌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15 유형의 장애를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장애 유형에 들어가지 않지만 참 힘든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대물림의 장애입니다 내가 원한 바도 없고 부모가 가진 그 유전의 병이 자연스럽게 그 후대에게 내려와져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니티 원리스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역 자체가 다 어울림이 없으면 참 사역이 힘듭니다 장애는 비장애가 함께 해야 되고 또 이런 모습에는 저런 모습이 함께 함으로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도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다 이 전문기관 11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교회위원회가 있고 전문사역위원회가 있는데 이 전문기관 안에서도 분명히 그 독특함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지만 우리 전체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참 힘든 사역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안고 함께 어울림이 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우리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 보고 5장 8절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금 16장 16절 이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 영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참으로 귀한 응답을 받게 된 이 베드로 오순절 성령축만 받은 이후에 40년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결론 내고 또 선포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참으로 아름다운 전두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변화되어진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지어져 가는 그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이 응답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 예정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그러한 전두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추어진 행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의 비밀 참된 성공의 비밀 이러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그 행복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생령이 되기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번성 충만정복이라는 참으로 유일무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행복의 문제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 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무엇이 행복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이 갖춰져야 참 행복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 영적 본질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와 이를 비롯해서 이를 시작으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 살아가도록 실패의 비밀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한 예로 에스겔세 28장 13절로 17절의 핵심은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함으로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쫓겨난 이 사탄은 인간에게 나타나 인생 또한 가정 모든 문제 심지어 무너뜨리고 경제까지도 타락 경제로 흑암문화를 만들고 모든 영혼을 황폐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어떠한 비밀입니까 회복의 비밀을 여시고 참된 행복과 성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스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강남을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과거의 불신자 상태 자연인이었던 이 에베스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행복 찾은 하나님의 권석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이 응답이 이 언약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전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함께 영적 성장 이루어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다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러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타나는 행복입니다 이 성경에 감추어진 행복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행복의 비밀은 모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의 삶이란 근본, 기본, 기초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그 영적 상태 어떻게 보면 삶의 자세 삶의 상태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예트를 아웃 오브 박스 이미 고졸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벗겨내는 겁니다 새 체질로 오직 138로 갱신하는 것 이것이 나타나는 행복 전도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의 근본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성공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라고 당당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나의 인생을 복음 반석 위에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흑왕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73편, 25절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러한 고백에 참으로 우리의 발걸음 여정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의 기본은 내 삶이 무엇으로 뿌리내려져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에 뿌리를 내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렇게 성취된다면 말씀의 뿌리를 내릴수록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겠죠 작품이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종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 행복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편 3절은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의 원약 속에서 우리의 24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내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셔도 정말 축복을 쏟아붓고 싶은데도 그릇이 안 되면 이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도자의 삶의 근본, 기본, 기초를 갖추는 일에 우리가 오늘도 원약적 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다 받아내는 이제는 차고 넘쳐서 행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도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이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과 24하는 속에서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음공동체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237나라 치유서미스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말씀 속에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으로 아드폰테스, 샘으로 돌아가라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본질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딩커 감독이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신화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요한 핵심은 기본기였습니다 다 실력 있고 나름대로 참으로 어깨를 하고 다니는 그 축구 선수들이었지만 국가대표였지만 기본기에 충실하는 그러한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로 정말 기본기에 충실하는 그 공이 발의 모든 부분에 6천 번씩 닿아야 되는 그런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는 그러한 사모죽으로 각인뿌리 체줄화 시키자라는 것이 영적 본질일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근원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볼 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근원이 어디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원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24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창세기 12장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9절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브리 5장 9절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절대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흑암 재앙 사탄을 다 없애고 함께 하시는 그런 주인으로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인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절대 응답의 주인으로 이삼 철나라 오천정족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그 모든 그런 역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러 추건합니다